야 뭐야 얘네 미쳤나? 한쑤 만 9천원 살 수 있겠는데? 하하 이걸 재고 있네? 이걸 재네? 이걸 재면 안되지 자식아 하하 얘 멍청한 놈봐라 이걸 재고 있네? 40%다 나 지분 40% 됐다 이걸 재다니 바보같은 마지막 땅이다 이번에 돈 세이브 해야돼 완전 세이브 올 세이브 어디가 금땅일까? 다 붙어있어 15에 다 붙어있어 문제는 얘가 31에 26이고 얘가 35에 10에 10에 가야겠다 포기 못해 포기 못해 포기 못해 아 익스펜시브 별 수 없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앤서의 찬스도 100% 적이지 가자 나라도 다 알아?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빌드 잘 타야돼 이번에 어? 이걸? 하나? 어? 하나? 오케이 어어? 힐트 쌍피가? 아이씨 쏴야겠다 아! 순질나게 하네? 순질나게 하네 오케이 알았어 팔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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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쪽 팔아 일단 우한 앱 ketting 여기 법인데 없어? 없어? 장난 아니야 지금? 다시 한번만 더 잘못 봤겠지 잘못 봤겠지 말도 안되요 흐름요? 없어 택 끄지 땅이다 진짜 스캔도 못쓰겠는데 이거 업글도 못하겠다 타라 그냥 타라 빨리 끝내버리자 이 감자도 얼마 안남았을걸?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은 감자야 아이고 이건 땅아지 너무 심했다 이거 최저인데 최저 12? 12정도? 어쩐지 애들이 손을 안되더라 어쩐지 애들이 손을 안되더라 어쩐지 애들이 손을 안되더라 헐 내가 제일 많이 벌었어 하하하하하하 14% 리카르도 떠났어? 14% 판대요 14% 판대요 이번 21%? 뭐야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기는거 아님?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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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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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지 어떻게 하지 2000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하하하 피키키키 그레잇좌 아람 하하 이거는 이거 하아 흐아 아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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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아어어 케이크 크흐... 파이널 챌린지가 남았어? 파이널 챌린지 자... 14였어? 미치... 앤서니 하나 주구요 예... 가자 오마이갓 앤서니 앤.. ll 얍 와 이야 이리찍 읽 delivered 어휴 더블렉 더블렉 파워 더블렉 답은 더블렉 썼어 파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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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재밌었다리. 안녕. 재밌었죠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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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